매주 월요일 꾸며 드리는 이슈토크 시간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 두 분과 매주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 금요일 있었던 경남 밀양의 화재 참사 등 최근 계속되고 있는 대형 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또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또 공방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해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납니까? 우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금요일에 속보로 이 뉴스를 접하고 시청자들께 또 알려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요즘 이런 화재 사고가 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픈 일이고 이를 계기로 우리가 계속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외양간을 좀 제대로 고쳤으면 두 번 세 번 사고가 반복이 안 되는데 이제라도 좀 후속 조치라도 좀 제대로 취했으면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모든 국민들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맨날 방송에서 소읽고라도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희생자들 그리고 유족들 부상당하신 분들께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을 바로 곁에서 겪게 되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은 참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보니까 성북구청장 김영배 구청장이에요. 젊은 구청장인데 지난번에 제천 참사가 난 이후로 공무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안전진단을 했답니다. 성북구 내에. 그래서 그 1차 안전진단에서 조금만 이상한 데가 있으면 2차로 소방서하고 같이 안전진단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게 제천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동네 얘기가 아니다. 이러지 말고. 그렇죠.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성북구청장의 얘기가 아주 좋은 얘 같아서 지금이라도 당장 각 기초자치단체가 안전진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29만 시설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 점수 점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거는 더 일찍 했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쪼개서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동네는 단체장 중심으로 안전진단에 일찍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부천시에 민주당 김만수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화재 이후에 씨 관할권 내 모든 요양병원과 노인병원에 대해서 긴급 점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행정안전부라든가 국무총리실에서 그동안 이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왜 빨리 안 했느냐 정부 차원의 아쉬움이 있지만 최 의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 재량권을 발휘해서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방분권이 또 개헌의 중요 이슈로 나왔는데 권한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북구청장이나 부천시장처럼 관할 단체에서 좀 주도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그런 풍토가 좀 빨리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천 참사도 그렇고 이번에 밀양 참사도 그렇고 이렇게 다수의 희생자가 벌어진 이후에 조사해 보면 꼭 뭔가 불법적인 게 나와요. 불법 증축이라든지 또 제대로 된 단열재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 안 했다든지 스프링쿨러 관련된 규제와 규정이 미흡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뒤에 뒤따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지정만 되고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거 이게 참 우리 병폐 아닙니까 병폐이기도 하고요. 이건 조금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imf를 맞은 이후로 우리 사회의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하나의 선처럼 그걸 절대 선처럼 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정부에서도 많은 규제를 그냥 숫자로 풀었습니다. 이게 imf의 권고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산불과 관련한 규제도 민주정부 시절에 푼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 번은 규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야 된다. 규제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풀어야 될 규제와 풀면 안 되는 규제에 대해서 좀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 관련 규제는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맞죠. 취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인재다라고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불법 증축은 원래 그건 불법이고요. 그런데 셀프 점검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작동 문제라든지 방화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규제 완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정쟁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비트 같은 것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드라이비트가 좀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싸면서 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쓰게 되었는데요. 지금 드라이비트가 제천 화재 때도 등장하고 이번에도 또 등장하고 의정부에서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때 견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게 된 것은 주택 문제가 심각해서 그 대안으로 서민 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규제를 풀었는데 그 규제가 이번에 이런 참사로 이어지는 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왜 자꾸 소방검사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규제도 예전에는 다중이용시설은 전수조사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게 병원이나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인데 이것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샘플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가 이렇게 풀리면서 그 규제가 풀리니까 또 그 규제를 안 지키는 또 불법의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규제가 풀린 게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지만 왜 그 당시에 그 주택 관련 규제가 풀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 했는데 최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던 것 같고요. 서민주택 확충 이런 거. 제가 조금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사실 이 문제 토론 주제로 잡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분들도 좀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고 국민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날성 공방들을 보면 다들 남탄만 하고 있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해결책은 좀 많이 밀려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역시나 국회의 제도 개선 과연 국회가 그동안 소를 잃고 외양간을 잘 고쳤는지를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사고나 재난이 터지면 국회에서는 무더기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청 화재 이후에도 관련된 화재 관련 법안이 10개가 발의가 됐는데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방차들이 사다리차들이 잘 못 지나가는 게 문제로 대도되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은 무려 1년 전에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나 폭염 등이 터졌을 때도 국회에서 법안을 많이 발의합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에서는 40건의 지진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본회의를 넘긴 법안은 11건이고요. 폭염 당시에도 26건의 폭염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터지면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마치 의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발의부터 막 하고 sns에 자랑해요. 내가 이런 법안을 했다고. 발의됐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통과가 될 수 있는 법안을 제대로 발의할 필요성이 있고 일단 발의했으면 제대로 외양간 고칠 수 있도록 좀 빨리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국회의 역할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야 할 얘기가 먼저 좀 나왔는데 정쟁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두 분 다 정쟁으로 가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참 의아한 게 여야 지도부가 이런 사안 앞에 왜 꼭 상대방 탓하는 말을 해야만 할까요? 안 할 수 없나요? 이 부분은 이제 정쟁을 유발했다고 조선일보에 지목당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 참사가 터지자마자 밀양 참사가 터지자마자 이제 문재인 정부 비난을 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윗에 올린 게 지금이 내탓내탓 할 때냐. 수습하고 위로하는 게 먼저다. 뭐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굳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니타내타 책임론으로 가면 이건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한 것도 자유당이고 자유한국당이고 그리고 소방직 충원을 반대한 것도 자유한국당이다. 그리고 소방직은 그래서 지금 이게 지방정부 관할화에 있다. 그런데 경남도를 보니까 지금 경남도지사가 공석이더라고요. 홍준표. 그런데 잠시 저는 그걸 까먹어서 보니까 경남도지사가 홍준표 전 대표였는데 홍준표 현재 대표였는데 홍준표 대표가 대선 나가면서 경남도지사식을 사퇴했는데 사퇴 시한을 아주 재보궐을 하지 못하게 맞춰서 그때 비난을 많이 받았던 기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장도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자유한국당. 그 군 시의회 있잖아요. 시의회에 또 다 자유한국당이 장악돼 있는데 지금 책임 공방할 때냐. 우리 이런 낮은 수준의 공방하지 말자가 제 트윗의 요지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본래 취지는 딱 빼고 맥락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냥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표창훈 의원은 이제 화재 관련 안전법률을 강창일 의원이 냈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거를 이제 올리셔서 표창훈 의원과 제가 자유한국당의 표적이 돼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취지는 그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책임지고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하고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밀양에 가서. 그런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한 분이 밀양시민입니다. 밀양시민이 여기 정쟁하러 왔냐. 그런 말 왜 하냐 그랬더니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민주당원이 여기도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민주당원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정쟁을 유발하는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답을 안 했었죠. 그런데 계속 심해지니까 이제 지도부가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일체 대응하지 않고 수수배만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저의 의견도 밝히면요. 기본적으로 내 탓할 때가 아니라는 최민희 전 의원님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걸 국가 탓으로 돌릴 수 없지만 어쨌든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비판하고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엄정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야당의 의무이자 역할이고요. 그러나 아쉬운 점은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 내각 총사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야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 대안 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뾰족한 발언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이 의무이지만 비판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어떤 국민적인 큰 공감을 못 얻는 이유인 것 같고요.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 2009년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소방법을 자유한국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마치 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표 의원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강창일 의원이 국토위에서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 국토위 전문의원들과의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강창일 의원이 수정해서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8일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수정된 법안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원래 법안 같은 경우도 소급 적용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0년 이후 건축된 신규 건물에 대해서만 이 강창일 의원 법안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종병원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안 강창일 의원의 법안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치 이 법안을 통과 안 된 것처럼 그리고 이 법안 때문에 이 세종병원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분노를 옮겨 가려는 것은 이건 좀 사실관계 파악부터가 문제가 있네요. 네. 현실적인 현실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 그 부분은 저는 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지자체의 잘못 물론 제가 지자체 권한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제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충북 도지사나 이런 분들 제천시장에게 책임론을 전가하는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대표와 여당 지도부의 발언들이 좀 격화되면서 경남지사 사태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밀양시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밀양시장이 누구인가 시위회가 누구인가까지로 번지는 것은 좀 예전에 다른 사고에 비해서도 너무 정치인분들의 발언 수위나 이런 게 좀 격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좀 이왕에 표적이 된 김에 할 말을 좀 다 하고 네 하세요 하세요 네 먹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기억나시죠. 성남시에서 아이돌 그룹에 공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풍구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새누리당이 이재명 성남시장 물러나라고 총공세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당시 대통령을 탓해야 되는데 그 새누리당이 그때는 이재명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시장 탓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이 논란은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과거에는 이게 시장 탓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 탓하고 이런 태도를 정쟁의 과정에서 지적하게 된 것이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풀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난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평창 평화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비난해서 또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정쟁을 하고 과도하게 정부를 비판하면 이렇게 당연히 참고 있다가 여당의 입장에서도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의 경우는 아마도 장해찬 씨가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는 조금 봐주는 것 같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예들께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그렇게 장해찬 씨가 지적할 만한 예를 드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취지는 맞습니다. 어쨌든 법안 통과에 반대한 건가 많다? 지금 야당이? 네. 제가 19대 때도 해보면 대체로 저희는 규제를 좀 하자는 쪽이어서 저도 규제 실적인가 막 정경연에 의해서 지목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과거 새누리당은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화재 관련하에서는 아까 제가 들었던 예 외에도 제 영향평가 제대로 없앤 것도 사실 이전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 예가 많은데 예를 조금 잘못 드셔서 그렇게 지적을 받는데 표창원 의원의 취지도 잘못된 규제 완화가 계속 참사를 부르니 국회가 나서서 좀 필요한 규제는 하자. 그냥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논의가 계속해서 또 소방법이나 건축법 불법 증축 이런 쪽으로도 지금 많이 언론에서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그런데 저는 핵심을 따져보면 결국 비용의 문제고 사람 인력의 문제가 사실은 어떤 드라이비트나 이런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요양병원 화재 같은 경우 역시 전남 장성에서 벌어졌던 화재였을 겁니다. 2014년에 20분 이상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화재 사고 현장에 책임지던 인력이 간호조무사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종병원 화재 같은 경우도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이지만 당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약 9명 가량의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거동이 대부분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료시설이나 건물보다 대피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정되는 인력들이 적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을 늘리게 되면 결국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국민들 세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나 소방공무원 확충하는 것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여론의 바람을 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역시 이제 세금과 비용의 문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엿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서 예전처럼 급하게 성장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압축했을 때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돈을 좀 더 내고 싶게 말해서 불편을 더 감수하더라도 이제는 이 비용을 내고 시스템을 좀 선진국들처럼 안 들어가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런 드라이비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건 소방법 건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들이고 그다음 언급하신 요양병원의 관리 인력이나 상주 인력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등등 뿐만 아니라 스프링쿨러 의무 설치는 면접 기준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 같으면 그 병원이 주로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져야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세심하게 거기까지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고요. 제가 19대 때 국회에 있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사가 터지면 참사관련법을 다 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급하게 논의하고 급하게 발의를 하다 보니 더 디테일해져야 될 부분을 놓치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말 국회에서 이게 좀 깊이 고민하셔서 그렇죠. 빨리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홍준표 대표님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홍준표 대표께서 당신이 경남도지사를 할 때는 화재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만일 지금 계속 도지사하고 계셨으면 화재. 화재로 사망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팩트체크해보니까 그건 또 아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화재가 하나도 없다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가요. 그런 보도가 막 헷갈리는 건데 어쨌든 화재로 인한 사망이 한 건도 없었고 화재가 적었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도지사가 권재했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구 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서 당국이 대처를 한 걸 보면 정말 모범 답안인 것 같아요. 이게 대구 달서구의 신라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27일 오후 9시 29분에. 희생자가 한 명도 없었죠. 희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희생자가 없었냐. 여기는 지난번에 그 제천 화재가 난 다음에 대구 소방은 진압대와 구조대를 기존보다 2, 3개 대씩 확대 편성했대요. 그러니까 조를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확대 편성해서 상황 발생 초기에 소방역을 집중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인명구조에 나선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방본부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정말 사람이 사망하고 이런 정말 인명 송실을 막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신라병원 때 도착하자마자 구조대가 제일 면제한 게 2층 계단 쪽 방화문을 닫는 거였습니다. 방화문을 닫아서 불이 퍼지지 않고 유도 경기가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중환자 8명을 옥상으로 안전하게 구조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정부가 책임지는 거 근본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도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면 병원 그럼 진짜 병원장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온 것처럼 불법 증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 안 해도 진짜 막을 수 있고. 이번에는 특히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응급실이에요. 탕비실이 있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저는 깜짝 놀란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병원에 응급실 옆에 탕비실이 있는 병원이 있다면 빨리 그거부터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하고 현장에서. 그리고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또 제대로 점검 안 해서 문제가 터진 후에 저 엄한 책임 추금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의 문제인데요.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제천 스포츠 화재나 이런 여러 가지 화재에서 드러난 가연성 외장제 규제를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 비용이 건물 한 동당 약 20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데 6층 이상 건물로 이 검사를 하게 될 경우 검사를 해야만 한 동이 200만 원을 쓰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건물만 수만 동에 달하기 때문에 특별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이고 이것도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책임 정부의 지금 당국자들도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는 안전사고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야당이 대안 없이 비판하는 게 문제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국민들이 나중에 표로 심판하고 분명히 느끼고 계실 텐데 어쨌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드러낸 정부에서 지금 사고가 터지고 이낙연 총리가 급하게 29만 호 정도의 건물들을 또 전수조사 검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재청 화재 이후에 도입됐어도 됐고 좀 빨리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좀 빨리 서둘렀으면 안 된다 하는 아쉬움은 저도 좀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표현은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주변의 공세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걸 세월호랑 비유해서 뭐 이런저런 공세를 하는 거. 특히 이낙연 전 총리가 세월호 당시에 전남도지사였으니까 이거는 이낙연 책임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 그런데 당시에 이낙연 총리는 후보였거든요. 전남도지사 후보. 그렇게 자꾸만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하다 보니 그럼 사실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도지사가 아니고 후보 신분이었는데 도지사니까 책임져라 하는데 아무 답을 안 하면 이낙연 총리 책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답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정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정말 점잖게 비판을 한다면 정부를. 그러면 누구도 이런 정쟁에 같이 휘말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00% 동의하는데 과연 우리 민주정부 이후 우리 역사에서 점잖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해왔던 야당이 있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대 때 민주당 진짜 점잖었습니다. 골고루 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청취자분들 시민들께서 정치권의 발언을 과거는 그래 그러나 보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들을 하세요. 저 발언은 적절하다. 저 발언은 저 참 또 무리했네. 5번에 저 참 문제 있다. 이렇게들도 평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높이도 우리 정치인들이 좀 보고 살펴보면서 더 좀 진중한 발언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얘기 나온 정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분명히 있습니다. 또 현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해야 할 일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국회가 해야 할 일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자기 역할을 다 해주도록 우리도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좀 계속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죠. 최민희 전 의원.